나의 이름은 워르드, 뚝배기의 군주다. 새로운 먹잇감을 찾는다. 그래, 센티뉴, 레이더, 누가 사악하기는 짝이 없는 색. 뚝배기의 군주가 너에게 화염을 선사해주마. 그때 얼마나 뜨거우지 말해봐, 너의 생명을 말해라. 이리와. 좋았어. 그거야, 날 더 강하게 압박해봐. 기회를 노린다, 기회를 노린다. 지금! 좋았어. 이제 공세는 전환되었다. 부럽나, 두려워치기. 잘 가라. 나약한 패 잡는 것은. 비굴하게 저항해봐라. 그런 나약한 탈손검으로. 끝장내버려. 마무리. 너에겐 명예로 죽음은 삶지야. 완벽해. 완벽해. 불타올라. 뜨거운 모닥불처럼. 천장의 열기를 느낀다. 나는 뚝배기의 고충을 타올라라. 으하하하하하. 작고 귀여운 녀석. 그만둬만 참. 운만까지도 맞지 말거야. 비리 오라니? 오, 그래, 그래. 너에겐 뚝배기 대체상을 내리구. 으, 더러워시야. 뚝배기, 뚝배기 머리. 부술 거야! 반검장이는 내 몫이 아니야! 뚝배기의 군주가 뚝배기를 원한 듯 내게 뚝배기는 동시에 탈착이오! 뭐야, 벌써 끝난 거야? 실망스럽고 아주 실망스러워! 흐헤헤헤헤헤 으어? 새로운 발팔한 유미 새끼라면 예절 교육을 받아야지! 좋았어! 오, 이제 누구냐! 새로운 예절 교육 시간이야! 이리 와! 오, 좀 따가운 뿐이지? 자, 예절 교육 시간! 자, 안녕하세요, 에바라! 어? 말을 못하네! 자, 와라! 지금이야! 공세는 천하며! 자! 하! 겁쟁이 같은 녀석! 유캡슨, 유캡슨! 공세는! 오, 좋아, 좋아! 도발을 했다! 이거지! 자, 뚝배기! 깨물일 거야! 환갑게! 원은, 새로운 원은도! 자, 유미 교육을 시작해보자! 오! 누구야? 오우! 바사카! 연장전은 어떻게 말하나 했지? 바로! 안 돼가세요! 굳어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어! 소용없다! 너희는 여기서 해체될 것이야! 참 뜨거운 선물이야! 반항하는, 만족한 원은! 교육을 시작한다! 검은 누구냐? 워드! 아, 난 워드이 정말 싫어! 이런 예절 교육 할 거야! 완벽해! 칼이 배가고, 그 뚝배기가! 끝나버렸잖아! 아쉽다! 정말 아쉽다! 정말 최고의 뚝배기 교육이었어! 그럼 다음 시간에 보자고! 여러분 안녕! 아쉽다!